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전달자 나르다 입니다 FPGA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PGA는 시험에 가끔 노출돼요 근데 이거는 완전 하드웨어 영역이라 정말 좋은 답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FPGA에서 P는 프로그래머블 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하드웨어입니다 설계가 가능한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하드웨어의 한 종류입니다 설계가 가능한 논리소 자 그러면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이트레이들이 또는 그 논리소자들이 설계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그게 바로 설계가 가능한 논리소자 PLD 라고 합니다 키워드구요 PLD와 프로그래밍 가능한 내부회로가 함께 포함된 반도체입니다 그 왜 얘를 사용하느냐 그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그 CD 롬이 있구요 CD 롬 중에서도 다 반복 쓰기가 가능한 CD 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반 같은 경우는 한번 기록이 되면 수정이 불가능한 CD 롬이 있는 반면에 반복적으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CD 롬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만약에 대량 주문 생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음원 음원 같은 노래 같은 걸 담은 음원 같은 거나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한번 저장하면 지울 수 없게끔 생산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이 소량으로 뭔가를 CD 롬에 저장했다가 지웠다가 저장했다가 지웠다를 반복하고 싶은 니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FPGA도 초기 개발할 때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초기 개발할 때나 시험용이나 소규모 다품정 반도체 생산할 때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 오류가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적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 두시고 요게 지금 FPGA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요 안에 있는 요 논리 소자들이 프로그래밍 가능하게끔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2019년 9월 달에 양산된 인텔의 에질렉스라고 하는 FPGA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인텔 최초 10나노 에질렉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좀 전에 그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입출력을 담당하는 아이오셀이 있고 그 다음에 로직이 변경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로직 블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터커넥션 리소스라고 해서 로직과 로직, 로직과 로직 블록을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오셀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하는 놈이 요 놈이 되겠습니다 매개자 역할하는 놈이 요 인터커넥션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크게 3개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오셀, 그 다음에 로직 블록, 그 다음에 배선 영역, 인터커넥션 리소스라고 하는 3개로 일단 구조 요소를 잡으시면 되겠고 물론 이 논리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디테일한 기술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답을 쓸 때 요 정도만 써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논리 블록 안에는 플립플롭이나 멀티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막 존재를 하거든요 CB, SB, CLB 영역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쓰기에는 이건 제가 볼 때 조금 오브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만 답을 기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아이오셀에는 입출력을 당담하겠죠 외부와 이 칩 안쪽에 입출력을 당담하게 되고 칩 외부 배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블록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게이트나 플립플롭, 멀티플렉스,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플립플롭은 순서논리회로의 한 종류입니다 순서논리회로라는 것은 앞에서 도출된 상태값을 보관하고 있다가 뒤에 입력되는 값하고 조합으로 다시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순서논리회로거든요 요건 따로 또 순서논리회라고 제가 강의를 만들어 뒀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 종류 중에 하나가 플립플롭이라는 놈이고 플립플롭은 기본적으로 래치라고 하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1비트 정보에다가 1비트에다가 뭔가 정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플립플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멀티플렉스는 2N승계의 입력 중 여러 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한 출력을 만들어주는 게 멀티플렉스고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T멀티플렉스라고요 요거는 다 조합 논리회로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력값을 받아가지고 어떤 정보를 보관하지 말고 현재 입력감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표현해 주는 게 조합 논리회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멀티플렉스에요 조합 논리회로는 뭐 가상기, 감상기, 인코더, 디코더 여러분 많이 듣던 거 있죠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디멀티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강의를 따로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논리플록 안에는 순서 논리회로나 조합 논리회로가 다 부과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플립블록과 대표적인 주자들을 지금 선언해 놓은 거야 플립블록과 멀티플렉스 이해하셨죠? 배선 영역은 논리 블록과 논리 블록에 신호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논리 블록과 IOSL을 연결하는 거 좀 더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FPGA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방식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SRAM이 있고, 안티퓨저가 있고, EPROM 이렇게 세 개 정도만 정리해서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SRAM의 S는 스태틱입니다 한 번 기억이 되고 난 이의 전원이 나가게 되면 휘발되는 그런 기억 구조가 SRAM이에요 이 RAM이라는 구조가 그런 거예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잖아요 RAM이라는 구조가 휘발되는 구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RAM이라는 셀에다가 이징값을 저장하는 구조고 뮤옥스로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좀 전에 말했던 멀티플렉스를 말하는 겁니다 2분의 N성계가 입력되면 그 중에 한 개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히발드 장기화기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롬 같은 저장 매체를 활용하면 좀 장기 기획이 가능하다는 거고 안티퓨저는 키워드가 디엘렉트릭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엘렉트릭 물질 디엘렉트릭 물질을 녹인 다음에 접지시켜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고 한 번 프로그래밍 소자는 재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억된 것은 희발되지 않는 기억 소재를 갖고 있는 것을 안티퓨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되지만 희발되는 것은 SLM이고 기억되지만 한 번만 기억되고 희발되지 않는 것은 안티퓨저고 그 다음에 기억되면서 희발되지 않으면서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게 이프로움입니다 이 레이저블이라고 지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 플로팅 게이트 키워드, 플로팅 게이트에다가 전기, 전화를 차징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 프로그래밍 된 이후에는 희발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울 때 어떻게 지우느냐 자외선 일정시간 이상 조사하게 되면 기억 소재가 초기화돼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칩의 면적 단위는 매우 작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FPGA에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VHDL이라는 걸 쓰고 영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리로그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다 참고로 강글에 이런 정도를 달아주면 훨씬 더 고득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글로 계속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편집하고 있으면 그럼 더 sides 안 문제 아acaksın 앞두기 앞둘기 앞두기 앞뒬ook 앞Е 1933 감사합니다.